이게 얼마전에 산 자전건데 인터넷 중고시장에서 가격은 16만원에 샀고 자물쇠랑 물통 바지랑 맨턴하고 여기다가 타는 무슨 가방도 하나 해서 16만원에 샀는데 어제 오늘 타보니까 다리가 다쳐서 타놓고 좀 못탔었는데 어제 오늘 타보니까 기어도 잘 바뀌고 브레이크도 잘 드는 것 같고 어제 비가 와서 살짝 탔는데 이런 진흙같은게 묻어서 지저분해 보이는데 타는데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별위입력 페이지 가장 상단에 위 별 클릭 구독 버튼 필수로 눌러주시구요 마지막으로 원하는 영상을 시청하시면 됩니다